불자 변호사 김봉석 씨 등이 아름다운 동행이 벌이고 있는 자비나눔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스님들의 노후 복지기금으로 써달라며 종단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천만 원을 지정기탁했습니다. 청주지역 종교인 모임인 청주1심회도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피해지원금 100만 원을 사회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동반자의 방도 홍재동 개미마을 연탄나눔기금으로 5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요즘 다 어렵고 힘든데 귀한 기금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자공스님도 소중한 기금을 잘 전달해 인도네시아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